제가 오늘 자고 싶은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말 보면 바로 헬로카보 신제품 브레이로드 그리고 마피스 무한대로 많이 파는 곳이 있는 보드랄까요? 우와 엄청 많다 또 이렇게 다 파야겠는데? 자 여기에는요 킹 가이즈 우와 신제품 킹 다이죠 암호 포스인데 어마하게 많은 포스네 여기는요 스타렉스 덴디 여기는 골드 렉스 여기는 체츠트 렉 여기는 우가바 캡틴도 있고요 우가바도 있네 헉 메가볼드가 어마하게 많아요 메가볼드 헉 여기도 메가볼드야 우와 거의 무한대인데 자 맥스 버튼 별론이고요 자 골드렉스 레스큐 플라타 아띠 제트랜드 있네요 포니 마이스터 그리고 페트롤 S 트레카세트 프라우드 제트 엄청 많네요 자 이게 바로 신제품 브레이로드요 자 브레이로드 여기도 있는데요 브레이로드 브레이로드는요 자 로드하고 브레이브가 아 브레이브하고 로드가 합체하면은 바로 브레이로드 우와 이렇게 교차 합체할 수가 있대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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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게 다 이게 다 V로드요 우와 안쪽에 또 있어 우와 짱입니다 밑에도 있고요 우와 이게 다 브이로드요 자 그리고 오 여기는 디트런도 있구요 여기는 폰도 있고요 여기는 다이어 EX도 있어요 신제품 마하피스다 마하피스는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다 마하피스야 우와 끝이 없다 마하피스는요 자 보세요 마하하고 피스가 합체하면 마하피스 역시 이렇게 교체에 합체할 수 있는 잔암감이네요 우와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롯데마트 수점이에요 필요하신 기고서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